저거 상 들고 와야될꺼야? 상 피쫄아 렛츠 테이크 브레이크 고마 피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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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 피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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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미스터 피쩌 다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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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 피쩌 피스티니 잘 먹습니다! 아 이건 뭐지? 서비스인가? 오 뭔가 이상한 게 있다 만두인가? 아니야 아니야, 샐러드! 샐러드, 홈 샐러드! 샐러드, 사라다다 사라다 샐러드! 샐러드가 엄청 많아 피자, 오 예! 샐러드, 샐러드! 피클 샐러드, 샐러드! 내가 좋아하는 샐러드! 뭐야 이거? 왜 이렇게 뜯었지? 홈 샐러드! 샐러드! 차라린 파일 핫енер 샐러드, 샐러드, 샐러드! 피크! 샐러드, 샐러드, 샐러드는 기름 샐러드, 샐러드 0 Exp 샐러드, 샐러드와 가로ingen atiques 샐러드, 샐러드, 샐러드 야 이거 하나 먹으면 좀 모자라지 않을까? 치킨을 같이 찍어가네 지금? 안 모자랄 거 같은데 내가 볼 땐? 안 모자랄 거 같은데? 포크, 샐러드 포크 포크, 샐러드 포크 포크, 샐러드 포크 아, 갈릭 소스? 아, 갈릭 소스? 하소스? 그냥 하나 하소스? 아니, 안 믿음 오빠 하소스 하나밖에 안 됐어 뭐? 그냥 하나 하소스 안 됐어 네, 안 됐어 네, 안 됐어 응 핫소스를 하나밖에 안 주다니 이런 치즈소스, 파마산 치즈가루도 안 주고 이런 이런 아, 이 가을이 안 믿음 하나만 가을이 아니, 안 믿음 아니, 안 믿음 파스타다 파스타 파스타도 있어? 파스타 여기 샐러드에 이렇게 반반씩 다른 맛이다 불고기? 불고기?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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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기 먼저 불고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맛있겠다 용어반점이야? 용어반점 좋은데? 왜냐면 이게 모자라요 용어반점 합시다 갑시다 오시건 먹어봅시다 오케이 예이 용어반점 아무튼 아 핫소스 하나밖에 안주냐 어떻게 지금 미리 다 아니야 오빠 먹어 난 필요없어 괜찮아 오케이 여기 샐러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푸딩 푸딩 마카로니 마카로니 포테이터 샐러드 다노박 스윗 펌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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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샐러드 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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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체리 토마토 뭐지? 이게 뭐지? 파스타 누굴 누굴 해파리 같은데? 파스타 파스타 치즈 파스타 치즈 파스타 포테이토 파스타 파스타 음 오케이 그리스도님 잘먹겠습니다 여기 먹었으니 됐나요? 자 이제 먹읍시다 아 근데 이거 좀 모자랄 것 같다 근데 나는 이걸로 모자란 음...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그리스도님 어제도 이만큼 먹었잖아 참아 어제 치킨도 같이 먹었잖아 그런가?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네 네 저는 힙합의 음악을 배웠어 네 안녕하세요 트러블리프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침 피자 먹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저는 여기 영어 스피커가 아니라 네 맞아요 영어 스피커가 있고 영어 스피커가 있고 저희가 그 생방송 시간을 바꿨어요 오 네 맞아요 한국인들이 영어 스피커가 배웠어요 11시? 11시 12시부터 저희가 층간소음때문에 옮겼습니다 와 이것도 더 맛있다 끝에 진짜? 응 힙합 뮤직 힙합 뮤직 아 이거 맛있다 미스터 피자 맛있네 미스터 피자를 15년만에 먹어 아 진짜? 응 네 좋습니다 층간소음때문에 밑에 집에서 뭐라 그래갖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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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팅스타님의 트슈님이라고 하는게 트러블 리프팅님인 것 같은데요 음 슈는 슈팅스타님 아닌가요? 그러게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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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 피자와 코카콜라와 미스터 피자와 코카콜라의 피자와 코카콜라의 코카콜라 다른 종류의 코카콜라 사용해요 이번엔 이 피자 한 번씩 먹어보자 코카콜라 이번엔 이 피자 이 피자는 다른 것 같아요 뭐예요? 네, 리프팅에 들어가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피자인지 모르겠어요 파인애플, 크랜베리 그리고 치즈 예, 다 먹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아유, 종류도 흘렸다 흘렸어, 흘렸어 이 피자 맛있어 흘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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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 있는 이 도우 되게 마음에 든다 흘렸어 크런치 도우 포크를 주는구나 그치 이거 살라도 때문에 포크 흘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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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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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아니고 너희도 너희도 둘이서 정말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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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많은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많은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네 저는 여러 외국어를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. 비싼 과목? 저만에 있어요. 이 하지만 한국어머니가 굉장히 비싼데요. 단万흑수는 14년 전 당연히 비싼데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게 먹방입니다. 한국어 음식은 먹방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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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기억이 나요. 우리가 매우 유명한 먹방입니다. 네, 공개가 있다면, 네, 돈을 받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$30.00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. 네, 피자와 샐러드, $30.00. 그런데, there are some cheap pizzas at the franchise store. 음. 아, it's kind of different. 네, every 그치스는 8달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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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8달러. 근데, 미스터 피차, Domino 피차, 피차호트는 한국에서 네, 좀 퀄리티 좀 퀄리티 피체여 네, 그쵸 네, 푸딩 푸딩 음, 나 줘 네, 저거는 음 아 락 푸딩 푸딩 좋아 음 아 락 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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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약간 해소예요? 약간 매콤하고 칠리 약간 칠리 느낌인데 이거 맛있는데? 한국에서는 22$ 아 진짜? 미스터 피자? 피자같은거? 아 진짜 zip 중국어로 말하자면 중국어로 말하는거 중국어로 말하자면 중국어로 말하자면 In Chinese